네, 2030 세계엑스포 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게 되면 그 박람회장이 들어서는 곳은 부산 북항입니다. 이 부산 북항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50년이 넘어서 아주 낡은 지금 항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아주 최첨단 산업단지,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모습도 미리 보겠습니다. 이역근 기자입니다. 1876년 문을 연 부산 북항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재개발해 부산엑스포 주무대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총 343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페라하우스와 해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항구엔 3개 각국이 짓는 전시관들이 들어서고 앞바다에 떠 있는 해상도시로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는다는 구상입니다.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친수구역으로 문화복합공간처럼 이렇게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관광컨벤션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북항은 부산역 등 전통적 부산 중심지와 가까워 재개발 이후 도시의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람회 유치는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 등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박람회는 프랑스 파리의 악명높던 도시 환경을 전면 재개발시켰고 호주 멜버른을 현대도시로 중국 상하이의 양안 낙후 지역을 첨단 시가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